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친구들이나 또 나이가 좀 더 많은 윗연배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렇게 걱정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떻게 자식들 지타거리를 늙어가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식들 뒤치다거리를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나면 다들 자립을 해야 되는데 직장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부모한테 손을 벌리는 자식들이 가진 집들이 많고 또 여기에다가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집값이 폭등해서 집을 갖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자식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모가 되면 자신들이 고생하는 거에 비해가지고 아이들이 힘들어하게 되면 그것이 상당히 마음에 짐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12월 14일자 매일경제신문은 내 나이 벌써 40인데 83년 돼지띠 10명 가운데 7명이 내 집이 없다는 그런 제목만으로도 좀 답답한 그런 기사를 전합니다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내년이면 40세가 되는 1983년생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10명 가운데 3명이 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3년생 기혼여성 4인 가운데서는 한 명은 출산과 함께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1983년생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비중은 28.8%로 집계됐고 10명 가운데 7명은 여전히 무주택 신분이라는 것을 뜻한다 1983년생 기혼자로 좁혀봐도 주택 소유 비중은 불과 35%에 지나지 않는다 요즘 집값 폭등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뉴스입니다 더욱이 나이가 든 세대는 기사를 보는 순간 자식들이 걸어왔던 30대와 40대를 떠올렸던 분이 꽤 많을 것입니다 상황이 그 당시보다도 상당히 악화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결혼한 경우를 하게 되면 주거비 부담이 이렇게 높고 여기에다가 공교육이 부실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사육비 부담이 또 높게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높게 되면 재산을 모으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그런 의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의 방향전환이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12월 11자 한국경제신문은 청년 절반은 졸업 이후 1년까지 계약직으로 대부분 취업이 된다 이런 기사를 또 전합니다 통계청이 12월 10일에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1에는 이런 내용이 또렷이 들어가 있습니다 졸업 이후의 첫 일자리가 1년 이하의 계약직인 청년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학동 등의 제약이 생기면서 지난해의 결혼과 출산률은 2019년보다 10%가량 감소했고 청년들이 졸업한 이후에 갖게 되는 첫 일자리의 질이 하락했어 1년 이하 계약직 비중이 47.1%를 기록했다 2019년과 2020년이 각각 41.9%에 비해서 큰 폭 5.2%포인트 정도 증가한 시점이다 이런 또 내용을 전합니다 12월 14일 날 동아일보는 청년 구직자에게 6개월간 300만원 지급 지급훈련도 무상지원이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전합니다 주요 청년 지원정책으로는 구진촉진수당제도, 취업활동비용제도, 국민 내일 배움 카드제도, 청년내일 차용공제제도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 있고 이 가운데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제도만 유일하게 지급훈련비 최대 85%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저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묻게 되실 겁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지급훈련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묻게 되겠죠 국비로 지원되는 지급훈련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이 아닌가 이렇게 아마 지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웬만한 기업들이 바깥으로 나아가는 분위기고 그리고 가능한 고용을 그렇게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훈련을 시키면 뭐 할 겁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같은 어려운 우리 사이 과제들이 결국은 정치 집단의 성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 집단의 성격은 곧바로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근래 2030 세대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올바른 그런 방향 전환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40, 50 세대에서는 좌파 정책과 제도에 대한 깊은 성찰이나 고민이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부작용이 심하게 노출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는 속에서도 정신을 전혀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무슨 좋은 말을 하고 다니더라도 그 후보의 중심에 들어있는 경제를 바라보는 사고방식과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즉 경제관이 뒤틀려 있다면 백약이 무효인 겁니다 말은 검시에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도 검시에 지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후보가 도대체 무엇을 선이라고 생각하는지 무엇을 올바른 것으로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그런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이쪽 진영이 좋으니까 그냥 거기에 붙어서 지원하게 되면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심하게 그냥 고생을 하고 한 해 그냥 보유세 성격이 그냥 두 배 세 배 네 배 이렇게 오르는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정신들을 못 차릴까 그런 생각을 참 자주 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20세기 100년 동안 제대로 좌파정책을 써가 잘 살게 된 나라가 있습니까 망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망하게 돼 있는 제도인 거죠 망하게 돼 있는 생각인 거죠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정말 나라를 완전히 덜어먹을 거로 저는 봅니다 한번 두고 보시죠 기적이 없죠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정직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00년 동안 어느 나라가 그렇게 좌익적인 정책을 써가지고 그렇게 분배 위주의 정책을 써가지고 어느 나라가 살아남았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